안녕하세요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문태훈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JWT, JSON 웹 토큰입니다. JSON 웹 토큰은 특별히 두 개 영상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JSON 웹 토큰이 왜 있는 건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간단히 알아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 영상에서는 이걸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떤 웹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개발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구조는 아마 이런 식이 될 겁니다.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구성이 있고, 그 클라이언트와 통신을 API 서버를 두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데이터베이스가 따라갑니다. 이런 구조로 뭔가 만들어서 서비스를 잘 굴리고 있었는데, 서비스가 잘 돼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클라이언트는 보통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앱이라면 그냥 유저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면 CDN을 통해서 저렴하게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PI 서버는 어떨까요? 여기도 간편합니다. 스케일아웃을 한다고 하죠. 그냥 서버 늘리면 됩니다. 서버를 굴리기 위한 비용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가장 번거로운 건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병렬 처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산시키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스케일아웃이 잘 되는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이때 문제는 비용입니다. 편한 기능만큼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용자 남의 데이터를 대신 보관을 해줘야 한다는 자체로 일단 관리할 일이 늘어나고 번거롭게 되는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만약 전통적인 클라이언트 서버 데이터베이스 구조에서 하나를 지워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를 지워버리면서도 기존에 할 수 있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장 관리하기 귀찮고 번거로운 거 하나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JWT, JSON 웹토큰을 이용하면 이렇게 유저 데이터를 유저가 직접 관리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유저 데이터를 유저가 관리하게 하는데 굳이 JSON 웹토큰이 왜 필요할까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냥 유저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게 맡겼다면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그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게 보통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JSON 웹토큰을 이용하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유저가 자신의 데이터를 볼 수는 있는데 수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수정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서버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는 거죠. 데이터를 볼 수는 있는데 수정할 수는 없다니. 재밌지 않나요? 아니 멀쩡하게 데이터가 다 보이는데 그걸 수정을 할 수 없다니 뭔가 이상합니다. 일단 그런데 서비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참 편합니다. 데이터 관리를 직접 할 필요가 없고 유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는데 유저가 마음대로 조작은 할 수 없고 서버에서만 수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JSON 웹토큰입니다. JSON 웹토큰을 보시면 실제로 좀 더 길긴 하겠지만 대충 이런 모양새로 생겼습니다. 곤충처럼 세 마디로 이루어져 있고요. 헤더에는 어떤 타입의 데이터를 다룰지 어떤 암호화, 해싱 알고리즘을 사용할지에 대한 정보를 담습니다. 그리고 페이로드 여기에는 이렇게 가운데 JSON 형식 데이터처럼 실제 보관할 데이터를 담습니다. 저 문자를 보면 이 헤더랑 페이로드가 꼭 암호화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데이터 주고받기 편하게 베이소64 포맷으로 변환만 한 겁니다. 이 중간에 보이는 JSON 데이터처럼 언제든 유저가 다시 변환해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JSON 웹토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시그니처입니다. 이 시그니처 덕분에 유저는 데이터를 보기만 할 수 있고 서버에서만 수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걸 가능하게 합니다. 시그니처는 클라이언트에서는 건드릴 일이 없고 그대로 주고받기만 하는 데이터입니다. 전적으로 이 시그니처 관리는 서버에서만 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무언가 데이터 수정을 하기 위해 요청을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JSON 웹토큰을 통째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한번 유저가 임의로 값을 수정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머니 값이 좋겠네요. 0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원래 1500이던 걸 15000으로 슬쩍 바꿔서 보내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서버에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할 일은 이 JSON 웹토큰 값이 임의로 조작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시그니처입니다. 헤더와 페이로드를 조합하고 비밀키를 이용해서 해시 값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시그니처가 됩니다. 그러면 서버에서 바로 할 일은 유저가 보내둔 헤더와 페이로드를 이용해서 직접 시그니처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저가 기존에 보내주었던 시그니처 값과 비교를 하는 거죠. 값이 다르면 이건 무언가 조작된 데이터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완전 간단하죠? 이렇기 때문에 이 비밀키는 이름에 걸맞게 서버에서만 알고 있어야 하고 클라이언트는 절대 알면 안 되는 값입니다. 서비스 관리자 페이지 계정 정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비슷하겠습니다. JSON 웹토큰 덕분에 데이터 보고하는 유저가 하고 유저가 자신의 데이터를 보는 건 언제든 가능한데 그걸 수정하는 건 유저가 할 수 없고 서버로 보내야만 하는 재미있는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이 방식에 꼭 JSON 형식을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XML을 써도 되고 다른 어떤 걸 써도 사실 상관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유연하게 다루기 편하고 데이터 스키마 수정이 자유로운 JSON의 장점이 나름 크기 때문에 JSON이 대표격으로 쓰이게 됐고 이렇게 이름에도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SON 웹토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JSON 웹토큰이 정말 만능이고 좋아 보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들만큼 분명하게 한계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현 시점에서의 JSON 웹토큰의 역할이 실제보다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역할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영상에서는 이 JSON 웹토큰이 가진 한계점과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